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제 일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는 얇은 옷을 입었어요. 얇은 슈트 입었어요. 2mm 슈트? 보통은 4mm에서 5mm를 깎아서 입던가 그냥 입는데 위에는 프리다임이 주면서 굉장히 고거웠어요. 갑시다! 안녕! 여수외냐 소희입니다. 오늘은 정민언니 없이 작업을 하러 왔는데요. 오늘은 홍합 작업을 할 거예요. 홍합 작업할 때 물고기가 많이 보이거든요. 물고기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빠이빠이! 플레이 감시가 있었어요. 감시. 수업 작업 시작하니까 피티꺼기가 좀 떨어져서 물고기가 모였을 것 같아요. 홍합 4차 다시. 홍합 4차. 홍합 4차. 홍합 4차. 홍합 4차. 홍합 4차. 그래서 물고기들이 몰려오거든요? 방성독을 몇 발이 봤는데 얘네들을 가보았나서 좀 두번 가요 얘네는 전어 같은데 전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박 대박 대박인가봐요 여러분 TV에서 형아 껍데기 지휘가 내가 지휘 걸 뺏어버렸어요 너무 귀여워 하랄 꼴락꼴락뽜락떼 꼴락떼 찍었습니다 포크물고기들이랑 덤덤 구호로 해주세요 저번에 면을 잘 구입하고 여기 부분이 다행이였는데 이걸 보고 있었을때 찾을 수 있었을 때 진짜 내가 그녀덤덤 새박이 가라앉고 있어요 물질로 끝난 게 아니라 후반작업이 있긴 해요 이제 홍합작업을 끝마쳤습니다 물질로 끝난 게 아니라 후반작업이 있긴 한데 홍합물질은 오늘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요즘엔 소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하트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후반작업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너 넷 넷 넷 넷 숙소 우울 남들 우린 구멍 우울 불덕 우울 우울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